자 우리 30번 문제 역시 낯선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읽으면서 저랑 어떤 상태인지를 우선 파악하면서 일단 가도록 합시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흰색 원판 4개랑요. 검색 원판 4개에 ABCD의 문자가 하나씩 적혀있고 자 저는 편의상 흰색은 ABCD가 되고 검색은 A' B' C' D' 이렇게 있다라고 일단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일단 봅시다. 이 8개의 원판 중에서 4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택하신 다음에 다음에 규칙에 따라서 자기는 쌓는 경우의 수니까 배치까지 하셔야 되고 선택하고 나열까지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순열의 상태가 되겠지. 자 가번과 나번을 보면서 일단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나번을 먼저 좀 읽어볼게요. 선택된 4개의 원판 중에서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다라고 치면 D가 적힌 원판이 맨 아래 놓이도록 쌓는다고 하셨으니까 자 나름 순서가 결정된 배열이 될 거야. 자 그럼 순서가 결정된 배열은 당연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시던지 아니면 조합으로서 구성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겠죠. 자 가번을 일단 보면서 일단 갑시다. 선택된 4개의 원판 중에서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다라고 치면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끼리는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아래쪽에 놓인다라고 했으니 이거 역시 당연히 흰색 다음에 검은색에 나오시는 순서가 결정되셨다고 했으니 당연히 구성의 단계는 별도로 생각하시고 배치를 하실 때 순서가 결정된 배열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조합을 쓰시면 되겠죠. 자 문제 케이스도 두 가지로 명확하게 일단 나눠주셨거든요. 자 쉬운 거 먼저 일단 봅시다. 같은 문자가 없다는 것은 자 먼저 생각할 거. 자 얘 또는 얘 얘 또는 얘 얘 또는 얘 얘 또는 얘 해서 한 개씩 우선 구성하시면 되니까 자 둘 중에 하나씩 선택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얘 4제곱이 우선적으로 일단 되실 거고요. 자 이어서 일단 생각할 거. 얘네들 배치함에 있어서 얘는 무조건 D가 맨 마지막에 오셔야 되고 얘가 일단 맨 마지막에 오셔야 되니까 남아있는 A, B, C 사이에 순서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니 자 이 정도 일단 쓰자. A랑 B랑 자 C 안에서는 순서가 고려가 되셔야 되고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게 D가 되니까 이거 곱하기 3 팩토리에다. 이 정도 일단 계산을 하셔야 되겠지. 자 얘 같은 경우는 96가지가 되고 맘이 편한 거는 얘랑 얘는 전혀 다른 상태니까 얘만 잘 세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고민하실 게 있죠. 같은 문자가 있을 때 자 이제 좀 개수별로 일단 따십시다. 이 같은 문자가 두 쌍이 있을 때가 있을 거고 아니면 한 쌍이 있을 때가 있을 거야. 자 두 쌍이 있는 경우로 예를 들었을 때 생각한다고 치면 자 이렇게 일단 뽑히고 이렇게 일단 뽑히는 상태가 되니까 우선적으로 당연히 구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서로 다른 4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우선적으로 구성하시면 되니까 자 4C, 2가 되시고 자 대표적으로 이거를 샘플로 두고 배치를 하시는데 얘를 전체를 우선 배치한다고 치면 4 팩토리가 되시겠죠. 자 그런데 흰색 다음에 검은색, 흰색 다음에 검은색이니까 얘네 간에 순서가 없을 거니까 순서를 무시한 나눗셈 써주시면 2 팩토리아, 2 팩토리아 일단 되실 거고 자 6 곱하기 자 이 같은 경우는 6이 되니까 36가지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지. 자 별 문제가 없을 거고 자 그 다음 걸 일단 봅시다. 자 만약에 같은 문자가 이제 한 쌍이라고 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일단 두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선택이 되는 경우를 일단 보면서 일단 합시다. 자 먼저 한 쌍 일단 선택이 되셔야 되니까 구성하는 방법수는 4C1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자가 선택이 되셔야 되니까 남아있는 B랑 C랑 D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쓸 건지 두 개를 선택하셔야 되니 기본적으로 3C가 우선적으로 일단 되실 거고 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얘랑 얘라고 썼잖아. 그러면 C랑 D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 중에 두 가지, 이 중에 두 가지니까 또다시에는 E의 제곱으로 우선적으로 일단 구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는 이 말과 똑같아. 내가 지금 얘랑 얘랑 자 이거랑 이거를 뽑아놓고 얘네들 간에 순서를 배치하는데 얘랑 얘는 순서가 상관이 없죠. 자 그럼 당연히 얘네 둘만 있으니까 전체에서 4 팩토리얼 나누기 순서 무시해주면 2 팩토리얼에다 이 정도 일단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4 곱하기 3 곱하기 4에다가 12를 해주시면 되고 12 곱하기 12 144고 4 곱하면 576이 되니까 자 이내 숫자를 다 더해주면 되고 전혀 빠진 케이스가 없는 상태가 되겠지. 자 다 더해주시면 708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난이도는 만만치 않으나 낯설면 뭐하면 될까? 직접 해보면서 계산틀을 짜는 게 가장 확실하게 되겠지. 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정답 이렇게 일단 되고 뭔가 문제 써진 방식이 어색하긴 하지만 그냥 주어진 대로 편하게 일단 따라가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잘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재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장판을 만들어서 아멘